경기도 면적의 절반 크기인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빙붕에서 분리됐습니다. 이 얼음 덩어리는 서남극 끝자락에 있는 라르센 C 빙붕의 일부인데요. 라르센 C 빙붕은 수십 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10일에서 12일 사이 완전히 갈라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현상으로 라르센 C 빙붕이 받을 영향과 떨어져 나간 얼음 덩어리의 진로를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.